운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0분 정도는 근력운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머니맨 신상철님은 솔직히 하루 30분도 운동할 여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을 정도인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하면 성취감이 다른 일을 할 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운동을 해서 몸이 탄탄해지고 그게 남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얼굴은 바꾸기 어렵지만 몸은 그래도 좀 바꿀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저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운동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평생 운동 못해요. 현대인들이 오죽 바빠요. 아예 운동할 시간을 미리 빼두고 운동을 우선순위에 올려두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 나머지를 하는 게 낫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식을 전환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젊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후회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는데 대체 어떤 운동을 할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저는 100년 운동을 교과서처럼 보길 권해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재활약과 정성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척추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운동하시는 방법이 잘 나와 있어요. 특히 허리가 아파 본 분들이라면 강력 추천합니다. 이미 정성근TV 유튜브에도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지만 책으로 보면 보다 체계적으로 이론과 운동법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수가 있어요. 유튜브 구독과 별개로 이 책 꼭 집에 한 권씩 상비해두기를 권합니다.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고 의욕만 갖고 으쌰으쌰 운동을 하면 괜히 허리를 더 다칠 수가 있거든요. 나 자신 그리고 가족을 위해 투자하는 것만큼 값진 것은 없으니까 이 책을 바탕으로 꾸준히 운동하면서 건강한 모습 오래오래 유지해 나가길 바랍니다. 강추!